B부분과 C부분 설명 들어갈게요 B부분은 코드가 한마디에 한 코드씩 진행이 되죠 1 2 3 4 1 2 3 4 D-7 이 코드폼이 힘드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에요 이 코드폼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원래 아시는 마이너 세븐 폼으로 잡으셔도 되구요 아니면은 기본 코드에서 잡으셔도 되요 그래서 1 2 3 4 1 2 G바레 코드 여기도 1 2 A7 E-7 그 다음에 강도에서는 제가 바로 도돌이를 생략하고 C부분으로 넘어갔죠 C부분으로 넘어갈 때 첫 코드는 C샷 디미니시 세븐 코드에요 그 다음에 C부분은 전체가 풀어진 느낌으로 아르페지오로 가죠 그 다음에 A7에서 이렇게 플랫서틴 텐션을 한번 풀링으로 가주시면 좋겠죠 스윙필로 하고 C샷 디미니시 세븐에서 이런식으로 바로 칸을 지금 세칸 이동했죠 1 2 3 4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일단은 타브와 제가 그려드리는 코드표를 좀 참조를 하시면서 자 이 부분은 슬라이드로 갔죠 1 2 3 4 네 여기까지입니다 또 이동하자 2 3 4 5 5 5 5 6 6 6 6 6 6 6 7 6 7 8 8 8 8 8 11